인형이 형 아니 나 술을 먹는거냐고 아니 아니 이거에 이제 오해야 오해야 형 그게 진짜 오해야 이게 그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야 형 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오해야 이게 강아지와인이야 강아지와인 이게 아니 아니 형 아니야 아니야 나 술을 그렇게 나 술은 위험한 위험해 위험해 이게 강아지 오늘 맥스 생일이라서 이게 내가 이렇게 강아지와인 사료로 만든 건데 아 형 오해야 술을 그렇게 잘 못 먹어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미안해? 미안해 내가 보고싶어요 형